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3 이번에 루체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블레스터 모드가 이미지로만 있었고 뽑기로 안나왔었는데 저번에도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초공국체 디지몬 두 채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 내려가시면 여기 블레스터 모드가 있고 루체몬이 있죠. 블레스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100회 뽑기를 하면 차후에 지급이 되는 걸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루체몬 같은 경우에는 200회 뽑기를 하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주쿠몬X보다 훨씬 더 뽑기가 쉽게 나온거죠. 22,000다이아, 44,000다이야면 확정으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문제는 이제 저번 초공국체랑 이번 초공국체는 초공국체 자체를 얻는 이벤트니까 이 두 디지몬의 성능이 중요하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스펙은 여기 오메가몬X랑 같은 스펙이네요. 그쵸 똑같죠 완전? 그럼 이제 스킬을 봐야겠죠. 오메가몬X는 현재 가장 강력한 단일 딜러기 때문에 공격형으로 이제 같은 스펙이면은 굉장히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스킬이죠. 아 필살기가 이제 최대 3마리까지 맞는 기술이구요. 이러면은 이제 만화 소비량은 60이 되겠죠. 단일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40이 들어가구요. 이렇게 3까지 맞으면 60 그리고 강력기 전체에 맞는 오메가몬 같은 기술은 이제 80이 들어갑니다. 좀 개인적으로 3까지 맞는 거는 좀 안 맞을 확률도 있고 데미지도 이제 단일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스탯이 잘 나왔는데 이 필살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거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 그리고 뭐 단일 대상에게 데미 주는 거구요. 추가 능력은 없네요. 표적 집중. 세상이 약화 상태시 피해량이 증가하고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크리티컬 확률 보정은 없고 피해량 증가가 있네요. 공격력이랑. 극한 능력. 블레이스터 적을 강하게 타격해서 피해를 주고 크리티컬 확률이 한 턴 동안 100% 증가한다. 오오. 데미지가 100% 감소한다고 합니다. 약간 약간 미묘하네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시너지 받을 걸 계산을 해서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는 문장 세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좀 되게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루체모는 비슷한 스펙이 없네요. 그쵸? 굳이 얘기하자면은 속도가 빠르고 공격력이 좀 떨어집니다. 보통 이제 균형 같은 디지몬은 없지 않나요? 아예? 아 여깄네. 균형 디지몬이 있긴 했군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아 여기도 있네요. 균형형 디지몬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스펙은 사실 좀 가늠하게 그렇네. 속도가 빠르고 그냥 이제 버프를 주는 지원 형태의 디지몬인 것 같죠? 근데 뭐 지원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써있으니까 스킬을 봐야겠습니다. 루체몬 그 랜드 크로스 오! 전체 대상 데미지네요. 아 이거 되게 좋죠? 전체 대상 데미지는 데미지만 강하면은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메인 컨텐츠에서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미지가 중요하겠죠? 75% 4번이었죠? 오메가몬은 107%에 4번입니다. 1레벨로 계산된 수치겠죠?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데미지는 광역기 같은 경우에는 딜러를 한방에 죽일 수 있는 데미지가 안 나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화 소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과되는 능력은 없고요. 파티원의 방어력 증가 방어력 증가가 이제 파티원 전체에 붙어 있습니다. 방어력 증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랑 많이 다르네요. 기존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드라몬이 전체 방어력 증가로 57 고정 이었죠? 그리고 황금 헤라클래스 장수풍뎅이몬 이 녀석도 이제 이렇게 고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고정 50은 만냅 기준으로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퍼센트로 올려주게끔 나왔네요. 근데 방어력은 뭐 지금 상황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격력이 붙어 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디바인 피트 화상을 입히고요.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전체 화상이면 이렇게 이제 화상이나 약화상태 때 추가 피해량이 붙어있죠. 워그레이몬도 붙어있고요. 이런 형식의 능력에 시너지를 받는 기술이네요. 어 이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엄청나게 좋고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미지 특화라기보다는 약간 보조해주는 느낌으로 생명력 증가 붙어있고요. 크리티컬 확률 100% 증가 이거는 자신만 적용되는 거죠. 아 이러면 또 모르죠. 그쵸? 그 이거가 터지고 피사이가 터지면은 광역이 100% 들어가는 건데 아 다섯번째 스킬이라서 다섯번째에 있는 능력이라서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개수가 어 지크세이버 이 듀쿠몬X랑 똑같네요. 저는 루체몬은 이번에 나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공격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아 공격력은 듀쿠몬이 더 높네 이러면은 소용없죠. 예 이러면은 루체몬은 필살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데미지가 안 돼요. 듀쿠몬이 데미지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듀쿠몬보다 공격력이 낮고 개수가 똑같으면은 이제 강역기로 충분히 이제 딜러를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딜러를 못 죽이면은 저는 강역기를 안 쓰는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메가몬 같은 경우엔 탱크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쓸만한 값어치가 있죠. 베르제 부몬 블레스터 모드는 이제 스탯이 굉장히 높게 잡혔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제 궁극기가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범위로 해서 오메가몬 정도 개수가 나오면은 진짜 좋을텐데 오메가몬 대체도 되고 그런 범위는 아니고 단일기도 아니라서 데미지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 블레스터 모드는 블라스터 모드군요 블라스터 모드는 반전이 있습니다. 무려 전용 문장이 있습니다. 초고목체 디지몬들은 전용 문장이 없었죠. 전용 문장은 이번 사실 패치가 돼서 보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문장 이름만 있었는데 시너지를 받는 디지몬의 이름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베르블레 베르블레라고 하는군요. 베르블레면은 잠깐만요. 블라스터 모드라며 블레스터 블라스터 상관없죠?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라구요. 베르블레 폭싱 문장 공격력 17.9 공격 속도 20% 그리고 확률 13 피해량 25 그리고 만화 회복률이랑 회피 22가 붙어있네요. 그리고 세트 효과는 공격력 2세트 효과로 공격력 30이면은 높은거죠. 3세트 효과로 피해량 50%가 증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네요. 세트 효과가 엄청나게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용 문장 같은 경우에 능력 2개가 적용이 됩니다. 만화 회복률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없는 레어한 능력이죠. 세라피몬이 갖고 있구요. 세라피몬 전용 문장을 올릴 수 있구요. 신성 5마리를 넣으면 올라가구요. 타락의 문장에도 있습니다. 세라피몬은 워낙 약하고 신성 5파티는 거의 안나오구요. 타락의 문장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좀 별로라서 잘 안나오죠. 그리고 디제바이스 효과가 워낙 좋아서 쓸일도 없구요. 이렇게 만화 회복률이 들어간건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건 정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길드레이드 같은 데서 그리고 회피 확률은 회피가 되면은 뭐 미스가 뜬다던가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오는게 아니라 데미지가 절반만 들어옵니다. 크리티컬이 떠서 크리티컬 피해가 나오면은 크리티컬 피해의 절반이 들어와요. 그 밖에는 뭐 데미지적인 부분 음 확률이랑 확률이 붙어있네요. 확률이 확률 뜨면 좋죠. 공격력이랑 속도 그냥 다 잘 나왔습니다. 데미지 특허서 특허 돼서 잘 나왔죠. 세번째 문장은 특이하게 만화랑 회피가 붙어있구요. 사실 뭐 회피는 회피해도 내 생각에는 한방에 죽을겁니다. 블레스터 모드가 이제 공격형이기도 하니까 만화 회복률이 큰데 만화 회복률에다가 이렇게 데미지 보정 돼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디지몬인 것 같습니다. 이 전용 문장까지 사용을 하면요. 그리고 전용 문장을 굳이 쓰지 않아도 초공격체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최종 파티를 짰을 때 이제 방어전 보통 전능조각 상점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죠. 오메가몬 왕룡검 크림존 오메가몬 엑스까지 딱 구매를 하고 거기다 이제 길몬을 넣던가 타이런드 카페리몬을 넣으면은 이 멤버에서 이제 대치할 정도로 센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굳이 하나를 빼고 넣는다면은 보통 이제 왕룡검을 빼거나 이 셋인데 보통 크림존이 약하니까 오메가몬 엑스보다 이 둘 중 하나를 빼고 넣을 것 같은데 저라면 왕룡검 빼고 넣을 것 같습니다. 전용 문장까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디지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은 초공격체 디지몬 살펴봤고요. 다음 업데이트 때 만렙이 확장되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업데이트가 있어서 잊어서 늘고 흥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른 업데이트와 함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